새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오늘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밝혀낸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가 어떻게 치러져 왔는가를 거의 다 밝혀낸 거죠. 보시게 되면 이게 jih님이 여러분들 제공한 자료입니다. 자, 2016년 총선에서도 관외 사전투표 조작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어났고 제외국민투표 이름도 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사전투표가 실시가 된 지 2년 차입니다. 2014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2016년 총선이 이미 사전투표가 어마어마하게 오염이 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가장 제주인 겁니다. 이거는 100%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차이값이 정상적인 투표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 득표와 당일투표 득표가 비슷하기 때문에 오차범위인 0에서 3% 정도를 넘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제주갑을 소개한 겁니다. 제주갑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여러분들 이렇게 모든 데가 다 좌우대칭인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어제는 여기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까지 작업은 제야에이치님께서 여러분들 작업을 마쳐주신 겁니다. 전국의 데이터베이스가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조작했느냐. 이건 뭐 거의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제주 한림업에 더불음주당의 차이값이 플러스 9.6% 쉐누리당의 마이너스 9.3% 100% 조작을 한 거죠. 제주갑에 애월업에서 더불음주당이 플러스 4.1% 쉐누리당이 마이너스 6.2%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제주갑에서 환경면에서 더불음주당이 13.8% 쉐누리당이 마이너스 12.9%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작업은 제야 전문가가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작업은 제야에이치님이 하신 것이고 여러분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제주갑 사례는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순으로 2016년도 6월달에 4월달에 총선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사전투표가 어떤 식으로 조작돼 왔는지를 오늘 최종 종결판을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냥 꽝꽝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제야 전문가가 제가 맡겨가지고 며칠째 여러분들 고군분투하셔가지고 오늘 결과를 보내준 겁니다. 이 결과는 제주갑 사례에 국한되지 않고 소위 선거를 만진 사람들이 어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했는 거를 오늘 밝혀낸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돈이 하나도 안 듭니다. 이 선거를 만지는데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썼기 때문에 그걸 열 번에 온 겁니다. 열 번.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열 번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여러분이 보고받으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방법은 2020년 4월 15일 날 적용됐고 2018년 지방선거에 적용됐고 2017년 대선에 적용됐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적용됐고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부청장 보궐선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6년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홈페이지에 올린 최종 결과물입니다.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여기에 샤누리당 안치석 더블당 강창일 샤누리당 안치석이 3만 8257표 더블당 강창일이 4만 9964표 국민의당 장성열이 15914표 여러분 이게 선관위가 1년에 3천 명 직원을 데리고 9천억 예산을 써서 만들어낸 최종 결과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선거에서 결과물이 뭐냐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한 거거든요. 관내 사전 선거일 투표 이걸 여러분들 쫙 분석을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조작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 숫자 이 숫자에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제2아 전문가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가동하면서 프로그램을 짜는 데 상당히 시간이 좀 걸려서 며칠 소요가 된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다른 지역은 훨씬 더 원활하게 여러분들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한림업 관내 사전 투표 선거인수 투표수 정당별 여러분들 득표수 애월업 이게 있는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자료를 분석하리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이 자료를 딱 분석하면 여러분들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최종 결과입니다. 2016년 총선 제주갑 사전 투표 조작 분석 결과 1입니다. 여러분 찬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이 부분은 선거관리위원의 공식조를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뭐 딴 게 아니고 이 자료를 가졌다가 쓴 겁니다. 선거인수 관외 제외국민투표 거소선상투표에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가 8,598표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는 11,401표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합계 19,999표 2016년 제주갑 총선에서 투표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 19,999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짜인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이 내용이 조작된 수치인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겁니다. 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려낸 내용 가운데서 당일 투표 선거인 투표를 제외하고 관내 사전투표가 대부분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수치가 이렇게 차이값이 크기 때문에 차이값을 0으로 수렴시켜가는 과정에서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실제 여러분들 가짜가 아니고 진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찾아낸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7,165표였는데 선관위가 뻥튀기를 해 가지고 8,598표로 이렇게 이런 게 뻥튀기를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1,365표인데 진짜가 선관위가 득표수를 부풀려 가지고 1,1401표로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위가. 밑이 뭐죠? 조작값을 차단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투표자수하고 그다음에 관외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표를 얼마나 더했냐 표를 얼마나 더했냐고 하니까 이걸 빼보면 2,469표를 더한 겁니다. 2016년 총선 제주갑에서 전산조작과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을 통해 가지고 2,469표가 들어간 겁니다. 가짜가 1,999표고 진짜가 1,7530표인 겁니다. 그러면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몇 표를 쑤셔넣냐 1,036표를 쑤셔넣고 관내 사전투표 등에서는 몇 표를 쑤셔넣냐 1,433표를 쑤셔넣은 겁니다. 이걸 두 개 합치게 되면 2,469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433표는 얼마나 조작한 거냐 7,165표에 비해 가지고 20% 정도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면 1,036표 관내 사전투표에 집어넣은 표는 부풀린 표는 얼마나 차지하는 거냐 1,365표의 10%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표를 집어넣냐 밑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관내 사전투표는 진짜표 5장에 가짜표 1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진짜표 10표에다가 가짜표 1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가만히 있어 보시죠. 이게 5분의 1, 10분의 1인 겁니다. 10장 가운데 관내 사전투표는 9장이 진짜고 1장이 가짜인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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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표죠.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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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표다 가짜표.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두 장당 한 장이거든요.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3분의 1인 거죠. 그런데 2016년 제주갑에서는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관외 사전투표는 5분의 1. 4장이 여러분들, 5장이 가만히 있어 보시죠. 이것은 이걸 바꿔야겠네요. 5명이 투표하면 6분의 1이고 11분의 1로 바꿔야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밝혀진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1430 가만히 계시보시죠. 이게 1433표를 7, 1, 6, 5로 나누면 20표가 됐네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5분의 1이 아니고 6분의 1로 바뀌어야겠네요. 5명이 투표하면 한 장씩 위조 투표지가. 들어가고. 이거는 11의 1로 바뀌어야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결과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작업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한글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2016년 총선 제주갑을 보시게 되면 이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제 선관위가 발표한 이 자료를 가지고 사후적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새누리당은 당일 투표가 38%였는데 사전투표가 30%인 겁니다. 어김없이 새누리당의 표를 빼앗기는 거죠. 마이너스 8%. 더불당은 강창일 후보가 당일 투표가 46%인데 사전투표가 53%인가 플러스 7%가 나오는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2016년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건 조작을 한 거거든요. 선관위 발표된 자료를 사후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자료에서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진짜를 찾아내게 되면 여기 새누리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가 30%가 아니고 34%입니다. 더불당이 53%가 아니고 46%죠. 그래서 차익값이 거의 오차범위인 마이너스 3%, 0%,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이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를 어떻게 조작했는지가 지금 이제 찾아진 겁니다. 여기 가만 한 번 제가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5분의 1이 아니고 6분의 1입니다. 이걸 다음부터 제가 바꾸겠습니다. 6분의 1.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관외 사전투표에 집어넣은 표수가 1433표입니다. 진짜가 7165표고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 8598표고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선관위 발표된 것은 진짜 7165표하고 1433표 집어넣어준 것하고 합치면 8598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숫자가 뭐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까 5분의 1이 아니고 이게 6분의 1입니다. 이게 좀 틀렸습니다. 6분의 1입니다. 6분의 1. 그러니까 5장마다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1433표를 8598표로 나누게 되면 0.16이 나오는데 그것이 6분의 1입니다. 그럼 관내 사전투표는 어떻게 조작을 했냐. 선관위가 발표한 것은 11401표가 발표했는데 그게 가짜고 진짜를 찾아보니까 1365표고 선관위가 집어넣어준 것이 1036표인 겁니다. 그럼 몇 표마다 집어넣어준 자 10표마다 진짜 10표마다 한 장씩 가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뭐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까 11분의 1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11분의 1로. 그러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무진장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경우는 2장마다 한 장을 집어넣으니까 3분의 1인 겁니다. 2장 진짜 플러스 가짜 한 장. 3장 가운데 한 장이 가짜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죠? 11장 가운데 한 장이 가짜고 6장 가운데 한 장이 가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야 전문가의 분석 작업의 가장 하이라이터 절정은 사전투표를 조작한 방법이 2016년부터 2022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한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름대로 전문가겠습니까? 2016년부터 이 짓을 해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가만히 계시죠. 조금만 계시 보세요. 이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내일도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외 사전투표에 투입한 1433표라는 것은 7165표에 비하게 되면 20% 정도 해당하는 거죠. 꽤 많이 넣은 겁니다. 진짜 1365표에 비하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에 조작한 1036표는 10% 정도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전부가 다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그러면 보시게 되면 이 위에 자료는 이제 사후 데이터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조작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8% 플러스 7%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조작을 수정하고 나니까 거의 0에 가까운 걸로 된 거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8% 플러스 7은 어디하고 갔냐 이 그림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평균치가 마이너스 7% 플러스 7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전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부풀려야 여러분들 표를 만들어 집어넣냐 여기 다 나오네요. 관내의 사전투표율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0.75%를 부풀려야 했고 관내의 사전투표율은 0.54%를 부풀려야 했고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따지게 된 평균에서 1.32%를 이름 조작을 한 거죠. 1.32% 당일 투표율은 조작을 하지 않았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얼마나 조작했습니까 7.55% 정도 조작했지 않습니까 투입한 표수가 얼마였습니까 3만 7,771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7.55%를 조작한 겁니다. 그럼 이 2016년 제주 갑에서는 얼마나 조작한 겁니까 갑에서 조작한 것은 1.31% 3.2% 선거인수 기준으로 1.32%만큼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 몇 표를 만들어낸 겁니까 2,469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조작을 한 거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2023년도 10월 10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무재압하게 조작한 겁니다. 7.55%를 조작하고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3만 7,77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때 시운전이 시작된 겁니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때부터 조작을 해본 겁니다. 이때부터 조작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표를 한 사람 한께만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더블당 후반께.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나오는 거죠. 여기가 더블당입니다. 이게 새누리당이고.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득표수 갯수입니다. 새누리당 후보는 100장당 19장을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 표는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작을 수정한 상태도 19장밖에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더블당은 27장을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당일 투표지 100장당 더블당 후보는 사전투표를 27장을 받았다. 진짜를 조사해보니까 21장밖에 안 받은 겁니다. 특정 후보 한께만 표를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용한 것이. 특정 후보 한께 표를 집어넣어 주기 때문에 나중에 격차를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새누리당 후보가 이런 표가 뺏기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율은 손을 안 대고 사전투표율이 이때만 하다 아주 낮았습니다. 선거 인수 균형으로 9.34%인데 이거를 10.67%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선거를 만질 때 핵심적인 무기가 사전투표자수를 부풀리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사전투표자수를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표를 더블당 후보만 기표된 표를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한 2천몇 100표를.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른 데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더블당 후보 한 끼만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7400표. 여기에 37771표에 선관위가 선불한 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표에. 이 표를 여러분들께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에 그대로 제주갑에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당일 투표지 100장당 진짜는 21장을 더블당 후보가 받아야 되는데 27장이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더블당 후보 한 끼만 표를 2천몇 100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2천몇 100표를. 2천 4백 6십 9표를. 2천 4백 6십 9표를 쑤셔 넣는데 관외에 쑤셔 넣는가 하고 관내에 쑤셔 넣는가 하는 두 가지 방법이 달랐던 거죠. 관외는 진짜 5장당 가짜 한 장을. 관외는 진짜 여러분들 10장당 가짜 한 장을. 그렇게 여러분들 딱 파악이 된 겁니다. 평균 값을 따지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선거 인수 기준으로 사전 투표를 1.32% 올린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7.55%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이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많이 한 것. 시운전입니다. 시운전. 시작 이름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을 이렇게 가볍게 시작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분석을 우리가 지금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진행을 한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분석은 다음번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2016년에 사용했던 프로그램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사용해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2016년 총선 제주갑에서. 이게 이제 조작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전수조사를 하신 제야 h님이 기여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이 분석 이 자료를 분석한 것은 제야 전문가 분석해 가지고 얼마를 훔쳤는지를 다 찾아내요. 이걸 여러분들 이걸 하게 되면 이거는 6분의 5가 돼야 되고 이거는 11분의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자 이게 6분의 6분의 5 6분의 5 6분의 5 이거는 또 11분의 10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건 수정해 가지고 다음에 더 정확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럼 2020년 4.15 총선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인천광역시 연수월에서는 노원병 이준석 이름 출마했던 노원병에서는 내장당 한 장을 집어넣었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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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내장당 내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는 5장마다 한 장이 조금 더 덜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체가 다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찾아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디서 한 겁니까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일어난 일이죠.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위에 여러분들 관외 사전투표는 5장은 사전투표에서 발행이 되고 그 다음 한 장은 딴 데서 만들어졌겠죠. 이게 새누리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문제가 얼마나 여러분들 뿌리가 깊은지 큰일입니다. 큰일 그냥 제가 가볍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안타까운 느낌이다. 이렇게 하면 안타까운 느낌이다.